아아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모드 6단계 아 이거요 슬레이 더 스파이어 라라라라 슬라이더 스파이어 라는 게임인데요 간단한 게임이지요 6단계가 뭐였지 매 도전은 피해를 입은 상태 미체로 시작합니다 아아 네네 올 유튜브에 올려놓은게 이거예요 슬레이 더 스파이어 슬레이 잘 따느라나 진짜 조반이니까 아 아아 알게 없어서 반갑습니다 어.. 공세계 되나? 어 되겠다 치약이 걸려.. 거쳐있었어 아 어서오세요 공세계 방어방어거나 쓸려나? 아 도넛 도넛 할만한 거 같은데 나는 걔가 제일 짜증나는 거 같아요 카드 12개밖에 못쓰는 거 있잖아 광화를 좀 하면서 넘어가는 게 나을 거 같아 공세계 아 수비만 수비만 또 3개 나왔네 공세계 아.. 격.. 격돌 짓고 싶다 격돌이 확실히 초반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 흠 분을 시키고 흐흐흐 스으읐 스프리 스프레디 Meet 스프리 셈 으흠 으흠 이거 시간 되게 빨리 가요 으흠 진짜 빨리 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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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잘 못 먹더라구 아 포커 좋더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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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중타게 가나 싶을까 으흠 이제 잡대기 되가는 것 같은데 으흠 아 취약강을 하고 싶었는데 보스가 3마리나 아우 뭐야 왜 이거 나와 흐흠 내가 생각하는거 이거 아닌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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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숲시다 쓰고 다음번에 잡아보자 이씨 이씨 두개만 나오면 되니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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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강화해주고 아 근데 피가 너무 없다 피회복해야돼 아 행복한거 좋다 세턴마다 앤 한번더 공격할수있게 해주는건데 음 아, 실수했네. 강타 썼어야 될 것 같아. 말 그대로 어, 힘을 막 올려서 공격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 수비만 해서 한방울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듯한 메이플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되냐는 아, 이 옛날에 무슨 느낌인지? 아, 다행이네. 아, 이 절단 안 좋아하는데 아, 집어보겠습니다. 나 알 것 같아요. 다행이네. 아, 전등이 이제. 전등 중이라서 전등 하나 집어줘야지. 아, 굳이 쓰지 말까? 아, 잡고, 잡고 휴식할 수 있을까? 피, 악기, 다음보수 못 잡을 것 같은데? 악기, 물음초같이. 아, 최대 재력. 알충이예요? 알이 뭔데요? 아, 바로 강화해지는구로. 아, 알죠, 알죠. 아, 오꺼미. 저 오꺼미충입니다. 무조건 오꺼미 싶습니다. 40이면 잡지 않을까? 힘들라나? 이, 묵신물이나? 저 오꺼미충입니다. 아, 뭔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 힘을 좀 먹어주고.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전 힘충입니다. 전 힘충입니다. 이거 맞을 건 좀 맞더라도, 공격은 좀 하면서 맞아야겠지. 아, 이건 방어하는 게 맞았던 것 같다. 너무 아프네. 못 깰 것 같은데. 어.. 약화를 걸어놔야지.. 좀.. 때릴.. 연기가 나니까.. 아이.. 너무 아프네.. 40을 까야되는데.. 약화 걸어놓은게 효과가 있었죠? 아.. 깔끔하다.. 아.. 포식충인데.. 포식은 또 집어줘야지.. 안전하게 가야되겠다.. 불타는 피조즈.. 개인적으로 좀 도박적인 카드 좋아하는건데.. 그래야 게임의 재미도 좀 있고.. 상점을 딱 한 번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일로가야 상점을 한 번 만나네.. 일단 일로가서 생각을 좀 해보자.. 아.. 체력충인데.. 채워줘야되는데.. 이렇게 할까.. 차라리.. 아..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 잘못했다.. 아.. 제가 구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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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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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두개 주는거 있잖아요.. 그게 참 좋은거 같은데.. 아.. 아.. 안쓰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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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껌이 참 좋아하는 카던데 아 혈안 혈안이 진짜 좋은거 같고 그게 그거 또 뭐죠? 또 영만화에 세장 뽑아주는거 기본이 그것도 진짜 좋은거 같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드들이지 98 안되겠지? 됐던거 같다? 아니요 방어도 채웠을거에요 아우 전투체면이요 전투체면 대회물이 진짜 좋은거 같애 그 두개가 참 좋은 카드 같애 아우 세탁체를 올려주고 어 달달하게 잘 올리고 있다 하얀장만 한장도 나쁘지 않던데 하얀장만 한장도 나쁘지 않던데 아 아니다 한장 괜찮더라구 아 근데 강화 안 해야되니까 너무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아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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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희귀 카드가 나오고 아 아 아 가지졌는데 와 상점으로 한번 가야되는데 울긴있네 앨범 한번 잡아볼까 아우 뭐 게임 재밌자고 하는건데 나도 뭐 나오는지 궁금하고 한번 해볼만 하죠 응 뭐 줬는지 좀 보고싶어가지고 아 핸드 난리났다 흠 32 42 47 어 아 1등 부족하네 계단 잘못됐잖아 아 일단 열어서 잡자 그러면 아 너무 아프네요 아 생각이 잘못됐네 아 이거 안되잖아 일단 방어를 하자고 아 생각을 잘못했네요 아 너무 아프네 아 아 죽겄다 죽겄어 아 실수 한번에 게임 가버리겠는데 어 칠피 다음 턴에 회복한 데니까 또 다음 보스가 문제긴 한데 칠피 포식은 타이밍이 안나올것 같으니까 그냥 공격을 합시다 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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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힐하고 부수 잡자 44피정도면 잡을만하지 뭐가 나오냐고 아! 얘는 좀 난해하군요 난해 핸드도 요걸 때리나 요걸 때리나 똑같네 일단 다음번에 쫄병소 원할 것이고 어 어 어 더 센거 넣었네 아 근데 좀 아쉬운게 절단이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또 안나올거 아니야 뭐죠 아 또 실수했다 뭔지 아시죠 마지막에만 적에 적용이 되는데 실수했다 30피 30 아 너무 아프잖아 와 이제 집합 한번 하겠죠 타이밍이 참 안좋네 fta이 씹밥 흠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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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했다 쓰읍 잘했다 아 미라에선 파워카드를 사용할때마다 랜덤으로 영코가 된다 pp? pp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한번 써보고 싶긴한데 넘기는게 나아있는게 무난하긴 한데 아 영코라서 아 모르겠다 한번 집어보자 땡긴다 땡기면 한번 집어줘야지 아 삽자루 삽은 설수가 없는데 아 펜촉 집어줘야죠 집어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어쩔수가 없지요 야.. 체력을 채워야되는데 보스가면 뒤질것이고 어떡하지 일단 물은 별만 튀어가지 1 3 5 10 1 3 5 10 1 3 5 10 맞죠? 1 3 5 7 10인가? 1 5 7 10인가? 야.. 피가 없어서 뒤질텐데 못 잃겠네요 이거 몇입니까? 1 3 5 10인가? 아 피일로 내가 다음걸 뗄 수가 없잖아 진짜 아 이건 좀 피일나마도 말이 안되니까 5 7 10인가? 2 11인가? 2 4 4 8 호개 호개 고소가 좋은것 같은데 아 그냥 쓸게요 피도 없고 괜히 나중에 쓸려다가 더 맞을 것 같으니까 어우 다행히 공격을 잘 안하네 음 험멜다기야 아 보스가는 거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 망했네 아 왜 하필 얘냐 그 많은 고충이 와 말이 안 되긴 했죠 얘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와 21 데미지네 아 수비를 안하냐 얘는 진짜 양심이 없는 것 같네 살 카드가 없는데 수비수비 나와도 죽잖아요 근데 카드에 뭐 방어가 있어야지 수비수비 나와도 죽는단 말이지 아 갔네요 갔어요 살수가 없어 응 갔어 너무 욕심부렸어 아 안전함 안전함을 지켰어야 됐는데 아 얘는 좀 어렵더라고 확실히 피가 없으면 유물 주세요 아 아 닭다리 아 아 구슬주머니 아 구슬주머니 정말 좋은 카드 같아 아 아 오 오 오 오 три 사기 카드 같애 구슬주머지 사기 카드 같애 아 000 했어야 됐는데 또 실수했다 맨날 느끼는 것 같아 또 잘못했네 어차피 때리질 못하니까 맨날 예 하면서 맨날 깜빡한단 말이지 000 했어야 됐는데 왜 했냐 그러게요 각이 안맞으려다가 너무 많이 맞았네 어퍼 하나 어퍼도 괜찮던데 치약 때문에 한번 집어볼까 강화 안되어있으면 좀 짙게 좀 꺼려지더라고 카드들이 다 아 해볼게 피가 짱인 것 같애 어어 피 여지를 좀 잘해가지고 해보자 아우 첫 역할 좋아해 사기 카드 대구 무설주머지 아우 첫 역할 좋아해 사기 카드 대구 무설주머지 아우 첫 역할 아우 첫 역할 사진 좋은 카드 좋은 카드인 것 같애 저도 처음에 좀 애매하고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데 상점이 너무 머네 너무 먼데 아 모르겠다 물음표가 빠져 아아 돌림판 좋지요 아 아니 나 체력 맞서 찍어놨는데 아 가졌네 아유 진짜로 아 억울하네 아 아 체력 맞서 찍어놨다고 아 아 아 캘리퍼스 격돌충행 거 아시지요 강화를 좀 해야되겠다 일단 강타 강타 강화가 참 좋은 것 같애 이게 강태가 좀 쓰기는 쉽지가 않는데 확실히 있음 편하더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피 관리합시다 차라리 중독 쓸 걸 그랬나 너무 늦었겠지요 너무 늦었겠지요 너무 늦었겠지요 하아 하아 요렇게 갖고 차라리 언제 쓰겠어 강타 강타가 더 나아 쓰려나 잘하지 아 어서오세요 와우 고객이기 시작하네 아 격돌 아 이런 캐릭터들이 어지러움 때문에 격돌 쓰기가 좀 너무 힘들긴 하지요 다음번에 잡으면 되겠다 랩젠은 2백 이십입니다 네네 랩젠은 야 야 야 아 약간 걸려있어가지고 오케이 아 팬측 좋지 아 품멜이 타격이 좋긴 한데 아.. 천둥충이라도.. 천둥 짓고싶네 야 근데 약화 있어가지고 별로일 것 같긴한데 보스를 잡으러 갈까요 차라리? 아.. 생강이.. 약화를 받지 않는다 아주 좋은 카드지 약화.. 지휘약을 잘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끝내면 되겠죠 이번 타고 오케이 거의 안달았던 것 같애 아 매끄러운 돌 하염정막 하나만 짚을까? 좋긴 한 것 같은데 하나만 짚자 강화.. 아 강화는 언제하냐? 하나도 해야되는데 변화죠? 변화가 또 꿀잼이지 아 한겨덜파 흰 카드 하나도 없는데 이야.. 아.. 이걸 써야 이걸 쓸 수 있잖아 아.. 이걸 써야 이걸 쓸 수 있잖아 음.. 아.. 그렇지 그래 피해복하고 한 대 마저 줘야지 피해복하고 한 대 마저 줘야지 아.. 박치기지 뭐 흠흠흠 박치기는 좋은 카드 같습니다 아.. 꽃꽃꽃 짚고 싶은데 원래 동전을 사고 싶었는데 ball 아 분노충이라서 분노 지으러 해야됩니다 어.. 강화를 좀 할만한게 여버.. 엎어강화 괜찮지요 2턴 동안 해주니깐 응 지약도 걸어놓지 다음 던에 좀 세게 넣고 싶은데 뭔가 할만한 카드 캔네 음 오케이 이번 던에 딜을 많이 넣어놔야지 다음 게임이 편해지는 것이지 근데 아니 아니 소멸시켜 아 네 아 궁극기가 좀 나왔어요 흠흠흠 저 히마나 를 집을 걸 그랬나 또 아 면이야 아 얘를 잡았어야 되네 면역이라서 그죠? 아 지렸다 흠흠 삼수비라니 일단은 뭐 못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흠흠 흠흠 대강에도 못길 수가 없으니까 아니 잠깐만 이거 일보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 아 맞지요? 어어 일보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이거라나 이거라나 못잡는건 똑같네 흠흠 아 아 면역 좋다 아 아 엇불이 피하나 좋아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멸때문에 안될거같애 아 저주받은 피좋아 저주받은 열쇠 좋아하는데요 야아 무난한거냐 저주받은 열쇠냐인데 아 열쇠 좋은거같애 저주받은 피도 좋은데 통 thick guide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드라서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ur 아니죠 아니죠 아, 공격할거라. 너무 수비했다. 너무 수비했어. 패가 꽁인다는 생각을 안했었구나. 다음선에 잡으면 되겠다. 분노 좋아하는데요. 쌍박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상점은 필요없으니까. 골도 제끼고. 골도 제끼고. 아, 투약해. 투약해. 투약해줘야지. 음... 보스를 차라리 두번 잡으러 갈까? 아, 근데 또 보스네요. 쓰리 보스네요. 안전한 길이 이쪽 같긴 한데. 투 보스, 쓰리 보스. 일로 가볼까? 그럼 차라리 나도. 아, 쓰리 보스인데. 너무 빡살 것 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쓰리 보스라인. 아, 쓰리 보스라인. 아, 저 흔들ớotine. 아, 손으로 가봅시다. 크흐흥 아 힘할게 뭐가 있냐. 아 모르겠다 가보자. 가보자. 음 일단은 앞에 가리부터 잡죠. 딜 안되나? 아 여기 어퍼 안써도 되잖아 자 다음번에 다섯번 공격이지 순서를 좀 안일하게 했지만 잡으면 되니까요 잡으러 가자 오케이 갑시다 어어어어어어 어.. 힘올렸네.. 아.. 얘를 잡았어야 되는구나.. 약화 약.. 약화 늦었지만은 포션 했.. 없이 오케.. 잡았어 흠흠 위로 양은 위로 이상 이 Bu.. 이쪽 쯔 일로 하늘 잡는게 맞았을까? 아 너무 아프긴 하네 다 죽긴 죽어가지고 아 공격하대가 너무 안나오네 4개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4개가 필요한데 말이지 27 12 오케이 오케이 아 부전 마법꽃 아 체력회복 효율 증가 야 전투 장미가 있어갖고 강화된거랑 하나씩 볼만한거 같은데 해볼만한거 같아 아 대금을 좀 강화를 해야지 효과를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좀 피를 관리하기 위해서 화염정막 하나만 하자 흠 으응 시나리오들은 좀 괜찮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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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요 잡을 텐데 안 받아줘야겠다 피해 못 깨주고 와 27회복 와 지렸다 27회복 회복효과가 2배니까 와 아 절단 하나 짚고 싶은데 아 땡기면 되짚어줘야 돼 상점 있나 아 똑같네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저주 먹으니까 아 다행이네 쉬지코 오케 오케 어 상점 나왔네 아 후화로운 베개 짚고 싶은데 어 저주 막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그러면 상점에서 줄일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근데 아 애매하네 하하 제거를 먼저 하고 가는게 맞겠지 그래도 그 얼마나 맞죠 122원 원풀기 하나 집어야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엘보 한번 가보죠 아 마이갓 또 빡센 애 걸렸네 음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아 아 아 아 아 adequ 아 아 아 아 아 아 에척 아 아 누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뭔가 쉽게 잡았어.. 좋았습니다.. 아.. 보스 체력 제작시 25.. 저것도 좋은 카드지요..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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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다.. 거기선 안나오나.. 엘보.. 아하.. 또 빡센 애네.. 중독 걸어놓고요.. 다음번에 얘를 잡지 말자.. 사신이 나오진 않겠지? 아..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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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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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대검? 상대검은 좀.. 아직 그런거 같고 상대검은 좀.. 죽었잖아? 어.. 이걸 이렇게 죽는다고? 아.. 쌍 아.. 너무 허무한데? 와.. 이건 너무.. 허무하게 죽었는데? 와.. 어.. 가자! 아.. 아..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진짜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 좀.. 어이없다 싶었는데 아.. 아.. 나왔다 다 재물이 없어서 그래 재물이 진짜 죽은 것 같은데 아.. 어.. 재물동전 공부 괜찮지요 처음에 카드가.. 나오니까요 아.. 아.. 유물 또 찾아줘야지 아.. 저주받는 유물 야.. 이것도 좋지 저주 막아주는 거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차라리 재물 할까? 아 지옥 거물 할까? 아 동전이 더 땡기는 한데 아 지옥 거물 할까? 아 쓸걸 언제 쓰냐 이거? 그쵸? 지금 쓸걸 아 아 하단 나오겠지요? 아 아 유독성이야 야 좋다 아 전동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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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검 나쁘지 않지요 스킬 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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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카드만 있잖아 이거죠 스킬 카드만 있잖아 이거죠 아 그래요? 야아 동동 갓더리오 집어줘야지 강화시켜줘야지 아 아 일만하네 아 얘를 먼저 잡는게 낫나 하아 좋았다 좋았다 생각한 콤보는 나왔네 넘겨 넘겨 넘겨도 될 것 같애 49면은 그래도 잡.. 보스 잡을만 하겠죠 용돌이 강화 한번 가자 느낌이 좋다 아 얘네 하필 또 왜 하필 얘네야 그 많은 보스 중이야 아 아 아 아 너무 쎄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수비해야될 것 같은데? 아니아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2-3 2-3 2-3 1-3 1-4 1-4 1-4 1-4 1-4 2-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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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아, 이걸, 이걸 못 봤네. 아,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아, 근데 데미지 너무 아깝다. 이렇게 그냥 잡으면 됐네. 그렇지, 그렇지. 아, 타락에 좋아요? 아, 타락으로 0쿨 만들어서 수비 카드를. 아, 소영돌이 할 걸. 아, 소영돌이 할 걸. 아, 늦었네. 소영돌이 할 걸. 아, 지옥불 할 걸 잘하래. 아니, 아니, 잘했어, 잘했어. 이번부터는 얘 잡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안 돼. 아, 폭 Bunhole 탁역 집어 줘야지. 가져들어 해주고 강화를 좀 하자 아 강화할게 너무 많은데? 팔아도 해야 되고 목불이도 좀 하고 싶긴한데 아 무난한 것부터 하자 팔아서기가 좀 힘드니까 해결사는 안으로 돼 공부와 기술이 가득히는 아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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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네요 아 대검도 하나 필요한데 힘카드 많이 집어서가지고 잘다는 보상을 받아 봅시다 딸기 아 약점 분석 잡아줘야 아니 이런 캐릭터 아닌데 이번 컨셉 이거 아니었는데 아 대검도 강화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강화할게 너무 많네 어 소경돌이다 아 내 원하는 카드는 없네 천둥에 에너지를 획득해주고요 와 야야 야야 아 쌍대검은 안될거 같은데 일단 넘어가자 메이플 지금 패치하고 있어요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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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쏘집어 가자 야야 아 아 연타 괜찮을거 같은데 아까 때 제거좀 하자 너무 많다 그치 아 연타 하나 집을까 아 모르겠다 연타 땡긴다 하나 집어가지고 아 잘못 눌렀다 물음 벽 하려고 그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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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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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끝나지 않나요. 야. 야. 미쳤다. 맞다. 맞다. 넘겨놓을 필요 없어. 맞다. 아. 아. 다 필요한데. 아. 아. 바라를 버릴까. 아. 이두류도 안 되는데. 아. 품밀타격 버려야 되는데. 아. 품밀타격 버리는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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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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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지. 윤을 먹으러 가야지. 됐어. 아. 쓱. 아. 아닌데. 아. descriptions. 다 Duck이 우리집이네. 아이. 아. 구간시지다. Ségebaut이 pedir고사야 되 개. 쏴서 왜냐면은 가지 있으니까 아니 왜이렇게 많이 주냐고 자 파워카드를 쓰면은 랜덤으로 아 이걸 주는 건데 음 아 이렇게 알겠다 더 알 수가 없네 아 아 어 죄송해 아이 너무 얘만 때리는 것 같다 체력해보 가자 안되겠다 너무 아프다 아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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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겠어 아 어 근데 가지 효과 왜 안나타나냐 아 소멸될 때마다구나 마이 미스틱 어 어 피 한번 회복해주고 아 4분 좀 아 몸풀기 너무 많은데 흐흐흐흐흐 쓰읍 헉 몸풀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이거 해도 되나 아 이거 해도 되나 다 1만 하거든 다 0만 하거든 19 플러스 3 30 40 40 40 40 30 30 30 30 30 30 30 지옥 가만히 쏘고 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 아 파워 카드로 코스트 하나 줄어주고 방어 노나 일단 한번 노릴까 아 이걸로 이걸 공격해야 된다고 아이 모르겠다 아 피가 너무 없다 근데 사실 제가 쉽지 않았나요? 어 대박 사신집지 않았나 완전 못난 아 이걸 발굴하라고? 아 미치겠네 아 체력 10 올랐다 그것도 안할 수 없지 아 유물 또 얻어줘야지 아 또 발굴해줘야지 아 너무 많다 야씨 아 저주 걸렸다 어 전등이다 아 다른 카드 하나 사용할때마다 피를 잃는다고 돈은 아 이거 어떡하냐 아냐 지금 패치 아 잘못했네 아 실수했다 이거 잘못했어 아 진짜 잘못했다 야 이걸 어떻게 와 카드 이렇게 많은데 하나 쓸 때마다 피해다는데 우아 이거로 어떻게 하냐 아 지옥불을 먼저 쓸 걸 그랬나 보다 뭐? 아 아우 이거 어떡하냐 미치겄네 아 대검 때문에 죽는데? 야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난해하네 정말 아 쌍 이도료 아 이거 체력 회복할까? 아이 발굴이지 또 남자는 아 지옥불 강화 날까? 아 이거 해야될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발굴 가자 아 성동기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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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또 조줄먹었네 아 씨 아 발굴 너무 많이 하는거 아니네 보스 시작때 재력 25 달달하네 시나리오 보셨나요?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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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불이 가보자. 체력 25차니까요. 일단 이걸 먼저 들어가야겠다. 아, 이 카드... 아, 근데 의외로 장점이 있네. 방어드가 올라가네요. 계속. 흐흐흫 아니... 아, 이거 복사할 걸 차라리. 아, 실수했다. 하하... 첫 턴 좀 죽였어. 와... 이거는... 뭐... 깨! 깨!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안 썼네. 아... 야... 방어도... 42 있습니다, 저. 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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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뭐 달아야말이지 Allahu 킹옥블루 끝날까? 아! Angry 대검? 뭘로 끝내짬..はい instantaneous 대검 한번 가자 spends 구chied Go! 7단계 야 이번판 장난 아니었다 승천 세븐 일반 적들이 더 많은 체력을 가집니다 아 체력만은 좀 난해야겠네 카드 제거하고 가야겠는데요 희귀 카드를.. 아 아니야 아니야 몬스터 세븐 잡을 일이 없으니까 일로 갈까 차라리 제거할까 일로 갑시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일로 갑시다 피도 아낄 겸 가충타격 하나 짚고 갈까요 공격하다가 초반에는 좀 필요하니까 아 아 이거는 못 짚겠다 아 아 아 아 아 어....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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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만한것 같은데 Ston2 좀 멀리 있긴한데 가보죠 가보죠 바로 일보까지 오로지 오로지 전등까지 전등 좋았다 몸풀기충이니까 몸풀기도 해봐야지 일단 최대한 적을 만나지마 야 한번도 안만나고 가겠는데? 적 한번도 안만나고 어우 성점 재고 나왔다 어? 나 저주 받지 않았나? 저주 어디갔어요? 저주 어디갔습니까? 저주 받아서 이거 받은거 아니야? 저주 어디갔어요? 아 25% 확률로 저주 피한거에요? 아 그래요? 야 그래 아 분노충인데 나중에 나오겠지 이제 슬슬 몬스터 잡으러 가야되겠지? 이제 슬슬 몬스터 잡으러 가야되겠지? 슬슬 올라가자 아 장신욕분 제조체요 초반에 강화 다 하고 시작하자고 왔어 뭔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올라간거 같애 뭐지 이게 깔끔한번? 야씨 대검 이 하나 집어줘야지 대검 강화도 하러 가야되겠고 대검 강화도 하러 가야되겠고 아 깔끔하다 역시 전등 갓전등 박치기 하나 박치기 하나는 필요하지 ogi 코코 축적 aries 오케 안전하게 하자 너무ologist 여유부리였어 천천히 marine 잘 살아야 되는데 말이지 아 물약 소리 너무 좋다 야 여유롭.. 여유 너무 여유로운데? 아 쌍대군 가도 되나? 아 강할게 없어가지고 쓰읍.. 가도 될지 모르겠네 한마리 잡을 수 있거든 피해보고 어차피하니까 한대 맞아도 괜찮지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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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틁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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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коп 나머나 생각 잘못했구나 아이고 아우 괜히 맞았네 간다 날이 났다 저 잡아야 되는데 30 데미지인데 충력 플러스 7밖에 안 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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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지세요 아 아 얘한테 맞아서 얘 쟤를 못잡고 에이 으흐흐 각검 빨리 강화해야지 아아 이 덱으로 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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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만하지 쓰..대검이 더 센거 같은데? 다음 턴에 화염 던져가지고 한번에 피를 확 깎고요 그 다음..암대보드 으흐흫 으흐흫 아 이것도 뭐 여유롭게 끝났네요 이번판 느낌이 너무 좋은데? 출발이 너무 좋아요 너무 1탄 보소 쉽게 간 것 같다 포식충으로서 포식 하나 집어줘야지 아.. 이거 꼭 저쯤 먹고 가야되냐? 아 너무 좋은게 많은데? 안전의 대명사 도마뱀고리 야.. 미치겠네 방울을 짓고 싶으니 이 욕망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 도마뱀고리 갑시다 안전하게 가자이 오케이 안전하게 가자 아.. 보스 3마리는 너무 많을 것 같고 보스 4마리 아 동전 재부일걸 예 잘 됐다 설마 돈 뺏기겠어? 공 카드가 안넣어서? 설마? 그러세요 3대검은 좀..그럴것같아 강화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아 수리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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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을 수 있거든요. 아, 얘는 아닌 것 같고. 아, 애매하다. 피저렉해. 사신 하나 좀 나와서 좋겠다. 아, 이거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 같은데. 다 맞추렉해. 다 맞추렉해. 다 맞추렉해. 좀 수비를 좀 하면서 해야 될 텐데.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쓰는 카드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쓰는 카드예요? 토매하니까. 토매하고 같이 이용해야 되는 거네. 아, 혈안이 집어져. 돌? 저, 얘네. 아, 얘네. 아… 피 안 납입시다. 때리는 것도 좋은데 일단 피를 좀 맡기자 이거 맞아야겠다 아 휴식에서 제거할 카드를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제거하자 제거가 맞는 것 같다 그죠 아 카드가 15정밖에 없다 근데 아 좋은 카드 많은데 살수가 없네 도움이 없어가지고 아 모르겠다 분노도 쉽지만 아 분노 집을까? 아니 분노도 쉽지만 그냥 가보자 한번 카드 제거 다 해볼까 한번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씨 아 딜이 힐 부족했었죠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 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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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는 휴식 한번 해야 되겠다 그지 쉽지마 쉽지마 아 아 이런 얘기는 아 얘네 아 얘는 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아 하필 얘네 그 많은 곳 중에 얘 딜넣고 못 잡을까?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있나? 아 갈 것 같다 아 이번에 갈 것 같은데? 살려면 두 마린 잡아야 되네 안 잡아도 되나? 안 잡아도 되나? 아 두 턴 세 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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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정신부려 아 두 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211 대미지가 아 그게 필요해요 턴수가 올라가는게 그냥 여기서 아싸래 이거 집어버릴까? 어차피 6장 못쓰는데 가자 가자 어차피 6장 못쓰는데 이거 가자 벨벳 조커로 가자 이게 차라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볼만한 것 같아 어차피 6장 못쓰 쓰지도 못하는데 자 Pfizer 어 힐업 보내주고 상점 분석 아 벨벳 쪽 컨멜 타격으로 할까 큰 그림 그려 봐 상점 분석으로 어 격돌은 하 격돌은 지금 아 어둠에 족쇄할걸 아 잘못 생각했다 어둠에 족쇄할걸 어둠에 족쇄할걸 아 어둠에 족쇄할걸 아 어둠에 족쇄할걸 아 아 아 난해하군요 어둠에 족쇄할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대1은 좀 강력할거 같은데 너무 많은건 너무 힘드네 아 아 딱 6콘수네 ㅋ 어 잘못 눌렀다 어 얘네 다 살아났잖아 에이 또 잡아야 되네? 아 오케오케 알지 알지 오우 쿨카드 집었어 아 얘 안죽었잖아 아 아니 뭐야 아니 아 죽은 줄 알았지 아 이거 몇 땜을 만든거냐 아 죽은 줄 알았다 아 잘못했네 아 아 혼멸타게 화나져볼까 아냐아냐 믿어봐 믿어 의심치 않다 아 죽은 줄 알았는데 잘못봤네 2 3 4 5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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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8 9 9 10 10 10 10 10 10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3 13 14 14 10 아 실수했네 아 너무 아깝다 야 어떻게 공격 안할때는 공이 안나오냐 야 잔인하다 정말 수비타이밍에 수비카드만 나오고 공타이밍에 공타이밍에 아 수비카드 너무 안집나요? 수비카드 집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집는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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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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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깝다. 아, 이건 좀... 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고. 너무 무리했나? 너무 무리했나? 아, 나, 가보자. 아, 가보자. 아, 가보자. 아, 가보자. 아, 가보자. 아, 가보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 아, 가보자. 아, 가보자. 아, 가보자. 아, 가보자. 피가 너무 없네요 와 와서 해야겠다 아 공은 세네 확실히 수비가 약해서 그렇지 아 선추장비 하자구요 상점 한번 갑시다 몬 서머 잡고 상점 가고 체력에 보러하자 10 데미지로 하나 잡고 딜 한번 구해야되겠네 많이 위험해 보이네 많이 위험해 보여 아 아 아 아 아 운 좋았다 근데 근데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 방방을 할까 차라리 아 근데 어차피 두 대 쳐야되는데 지우고 나서 하는게 낫겠지 아 이럴때는 절기하고 천둥이 참 좋은거 같은데 아 알쏠 알쏠 아 알쏠 알쏠 아 아 가 명은 안 죽었어요 약합 걸려서 이 그런거 추울 각이었는데 아 붕에랑 너무 많이 짓는거 같은데 강화해야되는데 힐 아 더 먼저 해야 되는데 아 휴식할때마다 보상해도 괜찮대 지금 타이밍에 참 좋은것같애 아 좀 휴식해야되니까 아 강화한번 안해주나요 아 저주받으면 안돼 휴식하고 강화하나없고 바로 들어갔네 하하 하하 아냐아냐 때리면 안될것같애 잠깐 기다리자 아우 너무 아뻐네 40 강화승 야 이거는 좀 심했네 마라가 남잖아 아깝게 휴우 강화승 слож 섬 거리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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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뭔가 나오겠지. 가야지. 아... 아니 아니야. 잘 쐈어. 잘 아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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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촉이 이제 터지거든요? 펜촉이 이제 터지거든요? 방어도가 너무 많네? 일단은 힐 해야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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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힐 해. 힐 해. 힐 해. 일단 일부러 해봐라. 원박이 용코스트니까 나가자. 방어봐. 방어용으로 좀 해보자. 아.. 정말 빡세겠네. 어차피 깔보기 써야되잖아. 깔보기 먼저 볼까 그러면? 와.. 이거 좋았다. 장난 아니었다. 피없어 죽겠는데. 개꿀이네. 야아.. 24일. 달달했다. 달달했는데? 결과를.. 결과가 중요한 방법이지. 12 데미지. 아.. 1등 부족하네. 아.. 개망했네. 어떡하냐. 너무 아픈데? 수비밖에 못 쓴단 말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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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떡하나.. 아.. 아.. 아이고.. 하아.. 아.. 잘못 샀다 아 죽었네 아 아 아니다 에너지에 숨 사는구나 아니 이걸 잡아야 되냐 22미미지트 아 살았다 아 사는게 의미가 있을거야 얘를 빨리 잡아야 되겠다 미치겄네 아 살았어 또 살았어 살았어 야씨 일단 잰은 잡아야 돼 아아 뒤졌다 이거 아아 아 죽었다 아 갔네 아 아아 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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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칠걸 성자 성자 아.. 숏반에 강화할게 너무 많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네 확실히.. 첫 턴에 공격을 많이 하는게 좀 너무 좋은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것 같네 아.. 폰멜이요.. 카드 드로 카드 많을땐 좋던데? 그리고 선택지가 하나 더 있으니까 아.. 저 꼭대기에 있는데 상점이.. 아예 없네 아 여깄네 아.. 나 물음표 눌렀지 근데.. 아.. 아.. 아닌가? 아닌것 같은데? 얘만 접으면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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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투장비 진짜 안좋아하는데 그.. 오용.. 지불하는 능견이 많으니 집겠습니다 먼저 해보여주고 적설충이라 격도 씹어야되고 전투안 일어나기 해봐 그러면 전투장비를 여기서 강화해주고 전투장비 좋지요 그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전투장비 집어야되는 카드주이요 아.. 염주를 해서 물음표를 간다 의외로 아.. 그것도 괜찮았겠다 그게 더 나왔을수도 있겠지 맞는얘기 맞는얘기 저도 물음표 좋아하거든요 아.. 그게 더 나왔을수도 있겠지 잡을수 있을까 다음톤에 잡을수 있을까? 다음톤에 아.. 그거 3개 나온 가능하겠다 다음톤에 잡을수 있을까? 격돌이 참 좋은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격돌이 진짜 좋은것 같다라고 생각해 나만 그러나 나만 그러나 아.. 금강좌조체 아.. 전투체면 이 카드가 참 좋은것 같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 아.. 아이스크림 하.. 좋다 좋다 상점은 필요없으니까 강화를 먼저 하자 아.. 절단을 먼저 합시다 오케오케 아이스크림 좋다 타이카.. 사이카다 아.. 강화 또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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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개 싹 그어주고 어..어..어.. 장난은 아닌데 이번번가 ear 느낌이 좋아 느낌 anced 입원 dad 위생 하나, 둘, 셋 아, 깔끔하다 아, 이번반 느낌 너무 좋은데 쌍절개까지 가보자 아, 저기 이번반 느낌 좋다 그림이 좋아 아, 이거 차라리 그냥 턴 넘길걸 그걸 생각을 못했네 아이스크림 있다는걸 아, 잘못 생각했다 그냥 턴 넘길걸, 그쵸 그걸 생각을 못했나봐 아이스크림 아, 이 게임 때문에 며칠 밤새 하고 있어 아, 그래 아이스크림 000 잡았나? 못잡았던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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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올 수가 없지 아, 절단, 절단, 절단 딱 했으면 간지 다 죽어 3 아하 공기 1 1 스으 쓰으으ыс 오케 오케 에헤이 야, 적당히 맞을 건 좀 맞아주고 아이스크림 있으니 카드 아껴주고 자, 이번에는 70피까지 까야 되는데요 까지요 자, 그러면 60피까지 들어가는데요 아 네네 아 네네 난 아껴어. 마지막에 넣을게 차라리 나는 아껴어. 마지막에 넣을게 차라리 네네 그냥 한 대 맞아주고 볼론가 이래야나 저래야나 깨긴 깼으니까 이거죠 아 이것만 뭔가 느낌은 좋다 보스전쟁 들어가겠습니다 엘리트 보스전쟁 보스만 잡으러 다니지요 진짜 제일 많은데 위에서부터 치워 내려간다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세마리 밖에 못잡네 제일 많은데가 하나 둘 세개 상대문 상대문 한번 들리고 가야되니까 요렇게 가야되겠다 어 그거는 유튜브의 먼치 앉을거 squeeze 상 و 100 terrible 팬텀 잰 배고프치면 나올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래서 딜은 언제 놓냐? 피그 너무 없는데 아 이게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오히려 딜 넣기가 좀 까다로우네 강화 절단이 한번 가자 쓰리 절단이 쓰리 절단이 사사삭 바로 세개 사사삭 아 그건 안되네 15 데미지 어우 절단 절단이다 아 전자템은 깔보기가 더 나왔나? 왜 그런 생각이 드네 아 비행효과 짜증나긴 하지 체력 먹기 위해서 버틴다 상점 가야죠 아 이거지 보면 다음 턴 후회할 것 같은데 아 후회할 것 같은데 아 후회할 것 같았는데 아 후회할 것 같았는데 아 다 이렇게 되냐 아 뭐 다 이렇게 되냐 잡는게 맞겠지요 음 음 아 그냥 전체 데미지 주고선 그렇게 할 걸 그랬나보다 좀 아쉽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게 나은 것 같애 요런식이 그지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다는 것 같은데 약화 좀 다녀보세요 너무 아프네 아 아 안다왔네 아 음 음 음 으음 mı 음 음 아 음 그리고 없네 아 아 자 박치기까지 집을까 전투체면 박치기 안되니까 저턴의 바라를 써야되고 이렇게 갈까요 전투체면을 쓰고 이게 제일 좋았던거같애 퇴근없어요 저도 한번 가볼까? 어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은 도박이었어 방어카도를 좀 집어라 방어카도를 좀 집어라 방어카도를 좀 집어라 공격카드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공격카드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공격카드 일단 뿌리죠 곧 곧 아 챔피언의 벨트 취약을 부여할때마다 약가도 부여합니다 엘보잡으로 갑니다 피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자 절단절단에 방어방어를 못한단 말이죠 전투장비에 방어를 할까 아니면 가볼까 이렇게 이렇게 미덤을 믿고 라이트에서 아 아깝다 아까워 아 절단절단은 별로였을까 이거 절단절단 아 어차피 이걸 못써서 못잡는구나 아 좀 아깝긴하다 이거 진짜 아깝네 너무 아깝네 음 음 아 바라 쓰면은 다 맞아야 되는데 안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얘를 잡고 싶은데 아 요건 맞아야겠다 그죠 크으으으으으 스으으으으으으 바라를 쓰고 자.. 못잡았죠 weren't able to get the should 卡루 of us 딜이 부족했었지 흐으으으으으으응 트렉 바다브 버그 히힛 히힛 하아 히힛 히힛 헣허헣 로보 밖에 안남았는데 소위가 안 넘으면 뒤지지 않아요 airlines 하나 어깟이 됐네 에서는 stray 용 따배반 uros 히힛 침 acquisition 아 일단 버텨봐 버텨봐 야 야 다음부스 어떡하냐 난리났네 와 미치겄네 아 피가 당긴 명의 카드 아 좋았다 근데 카드는 좋았어 3초 체면 아 철인파동 하나 짚을까 방어가 너무 없다 야 뒤죽게 생겼네 큰일났네 피실빌밖에 없는데 아 전자체면 들고 가야되구 깔고기 필요없고 3절기 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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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깐 너 더 써줘 야 미치겄네 피실빌밖에 안넣으면 숲이 싹 오케오케 아주 적절한 투자였어 그 카드 없나 아 없네 아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다음 터내 힐 해야되겠다 하아 야 다음부스까지 각인 가는군요 아 일단 물음표로 도망가자 체력 회복 아 스타가 않아 강화해야지 강화해야지 수비카드 강화해야지 아 옛구나 근데 하아 아 아 발아 못할 것 같은데 아 발아 할 수 있었구나 아 아냐 아냐 잘했다 나쁘지 않았네 있음 강화가 기다리면 끝나겠죠 아.. 18 데미지네요.. 또.. 방어 하나 해야 되는데.. 절개로 하나 밀면은.. 깔보기가 하나 들어가야겠지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야.. 뭐 되게 쉽지 않네.. 구나 맞쏘? 아.. 잘못 가져왔다.. 힐하는 거 가져왔어야 했는데.. 아.. 실수했네.. 실수했어.. 실수했어.. 나왔네 근데.. 아 오케이.. 제대스 제력 3.. 제력 회복하고 있어.. 버티고 있다.. 어.. 준비된가봐.. 어.. 뿌리 집을까.. 많아서 할만한 것 같은데.. 아.. 아.. 첫 턴에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데 말이죠.. 아.. 처음부터.. 스읍... 스읍.. 스읍.. 스읍...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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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지옥불이 나와야 되지 않으면.. 아.. 아.. 나왔네.. 아, 아, 쳤더니 바로 잡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비가 있으니까 수비 하나에 전투 장비를 하나 하고 몇 데미지예요? 1, 2, 3, 4, 5, 6, 7, 8 88 데미지거든요. 바로 사고로 박아, 그냥. 오케이. 얘만 잡아보자, 이제. 아, 이번반 느낌 나쁘지 않네요. 잘 버티고 있네요. 아, 쓰자, 쓰자. 안 쓰려고 그랬어, 놈들. 아이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0, 0이 나왔겠다. 수비 있어가지고. 에이. 이야, 10밖에 안 남았네. 제段 저 ακ 뭐지? 아, 으이ú. 저 Jiang 월수보다 어떤 패스 전킬이 가능할까? 다음 폰에 잡으면 안되나? 체력 회복하고 싶은데? 아! 아! 죽었잖아! 아아 아! 다르카자! 다르카볼만하다! 일단 쟤를 회복해보고 아 2번 폰만 어떻게 잘 넘기면은 가능성이.. 와 근데 너무 센 애 걸렸네 시작하자마자 어.. 느낌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아.. 아 근데 핸드가.. 아휴 아휴 저 피해복 못하지 않은거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아 이거 무안 아니에요? 뭐 이거.. 아! 아! 코스트 다 썼구나! 아! 전투체명 가져왔어야 했는데 큰일났네 아 미세있네.. 아휴 오늘 땐 다 공짜인줄 알았네 아 나왔다 근데 아.. 아 잘 못 눌렀다 포멜부터 눌렀어야 했는데 아.. 실수했네.. 아 절단있자고 아 지옥불이다 아.. 지옥불이다.. 아.. 실수했네.. 아.. 난리났다.. 몇 데미지이냐? 몇 데미지에요? 적당히 적당히 58 아 58 나왔는데.. 카드가 없잖아.. 아니.. 왜 말이 되냐.. 방어카드가 그렇게 많았는데 방어카드가 어떻게 한정도 안나올수있어.. 와.. 씨.. 갔네 또.. 아.. 씨.. 어떻게 방어카드가 하나가 안나오냐.. 어? 아.. 아 타락때문에 소멸되는거였습니까? 그거? 아.. 그래? 아 제가 몰랐군요.. 와.. 갔네.. 아 저 타락 그냥 공짜로 써주는줄 알았나 소멸되는거였군요.. 아.. 가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아.. 초반에 잘썼는데.. 너무 막했군요.. 아.. 다행히 소멸카드였구나.. 아.. 아쉽네.. 아.. 미스.. 아.. 잘했는데.. 마지막에.. 타락을 집어쓰면 안되는거였군요.. 아쉽네.. 재미.. 재미있게 했는데.. 아.. 아.. 그 타락 집어쓰면 안되는거였군요.. 소멸되는 카드다.. 오케오케.. 오케.. 오케.. 아.. 타락.. 타락이 소멸되는 카드다.. 오케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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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턴에 너무 할수있는게 제한되다보니까 그게.. 참 문제인거 같네.. 왜 참 중요한거 같은데.. 왜 참 중요한거 같은데.. 오케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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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 잘했어요.. 아.. 아.. 어 유물이 있다.. 아.. 창동부인은 좋지요.. 좋지요.. 아.. 아.. 돈 좋지요.. 돈 좋은.. 좋은것이지요.. ㄷㄷ 사신이 참 좋은거 같다. 사신 26 아.. 육주항공 바로 천둥효과지요 그게 아니었던거 같은데? 그랬나? 아.. 청둥.. 청립화등도 참 좋은 카드 같은데 약간 애매하다 그럴거 같은데? 좋으면서 애매한 카드 같아 수비위주로 간다 좋았다 좋았다 이번판 수비위주를 플레이 한번 해볼거같아 아.. 치약이 있어서 킬각이었어요 아..그래 좀 부족한줄 알았는데 두번으로 끝나는 상황이였군요 방어도 때문에 방어도 때문에 아..아 강타.. 치약.. 뭐라는겨.. 강타 짚겠습니다 강타가 초반에 걸리면 좀 편하더라구요 이런 느낌이지요 수비 수비.. 아니야 하지 맙시다 혹시 모른다 진짜 안나오면은 괜히 또 맞으니까 수비해서 좀비가 있겠다고? 그랬어야 됐는데 단일하네 아 팬쪽 좋지요 박치기 좋은거 같애 저는 아 박치기가 확실히 패전 안하기에는 좋은거 같애 박치기 강화하긴 좀 그렇고 철회파동 강화가 괜찮아보이네 어 나쁘지않아보이였어요 배에 좋지요 강화를 좀 하고 지나가자 초반에 강화를 하면 확실히 게임이 좀 편하더라구 그지요? 체력회복가자 넓은 아 어서오세요 방금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한 3.. 3시 4시정금에 한 3시 2시 3시쯤 시작한거 같은데 으흠 시간지 얼마 안되가지고 응 음.. 아.. 패치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죠 이제.. 패치 후에는 무슨 이벤트가 나오나.. 정밀 분석하셔가지고.. 흐흐흫 잡았네 흐흐흥 아.. 깔보기 별로 짓고 싶지 않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보스 잡으러 가죠 한번 어.. 일단 강타를 걸고 좀 시작하고 싶네요 아.. 캐치마인드 좋지 캐치마인드.. 아.. 옛날엔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아.. 팬가입까지 해줬습니깐 잘했습니다 강..타.. 아이템 쓸 걸 그랬나보다 아.. 근데 지금 쓰기에는 좀.. 그.. 그렇다 방어를 차라리 할까? 강도 괜찮아 보이네 좀 천천히 딜 넣는 게 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보면 참 철효파동이 좋은 것 같단 말이야 흐흐흐 아.. 좋습니다 피에 여유롭네 좀 아.. 실가 바늘 야아.. 개꿀 카드 무조건 하나 컨셉은 방어와 박치기로 가야되겠군 아.. 유물이 두 개 들어있다 아.. 두 개나 들어있어? 칵칵 흐흐흫 가자 이거는 깰 것 같애 일단 일단은 유물의 기대를 한번 해보자 무적이나 방어할까? 딱히.. 방어하고 싶은 카드가 없네 스.. 박치기나 할까? 차라리 아.. 무적은 한번밖에 못쓸니까 30 정도는 충분하고 박취기부터 가보죠 실갈바늘이 있으니까 아 확실히 실갈바늘이 이게 진짜 사기꾸들 같아 70피 세대 때리면 되네 없네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물리학 아깝네 잘 방어방어 할 걸 그랬나보다 굳이 맞을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분열되진 않겠죠 내.. 내턴까진 있겠죠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오케이 오케이 한 대 마저 주고 다음 턴에 까야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네 아 딜 카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긴하네 20인가 다음돈에 딜을 싹 넣고 분열시키면 되겠다 아니죠 그냥 잡으면 되지 어 아 사진이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 미치겠네 덱하고 너무 잘 안맞게 들어가네 야 저주와 보물 같이 왔는데 가봅시다 저주와 보물 같이 와도 저주와 보물 같이 와도 아 이거 대 컨셉 잘 안맞는데 수비 어디게 집었는데 보스를 좀 잡으면서 가고싶은데 보스를 좀 잡으면서 가고싶은데 보스를 좀 잡으면서 가고싶은데 1 2 1 1 2 어딜가나 두번이네요 아 혹시 저주 받은 열쇠하고 그거하고 같이 집을 수 있으나요? 한 턴에 공을 넣을 수 있나 그거 되나요? 한 번에 다섯 번 공격할 수 있나 1 1 2 2 2 2 2 2 2 2 아니 약화 쓸 걸 그랬다 굳이 아낄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또 나올 것 같은데 수 하고싶은 공세 ascend 아아 근데 아니 방어 때문에 어차피 달지도 않잖아 방어에서 죽이게 생겼네 인공물이요 공격하는 거 막는 거 이따 설명해 줄게 어 이렇게 약화 내가 걸잖아 그럼 인공물이 있으면 저게 막아져요 광란 한 번 집어볼까 아뇨아뇨 이해하셨나요? 아 대기요 아 그게 없어서 나름 방어도 많이 짓고 갈라 그랬는데 잡대기 되어버렸어 인공물 해로운 효과를 세 번 무효시킵니다 요런 카드지요 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지요 요런 카드입니다 알려준 건데 그래서 쓴 것이지요 아 근데 제 컨셉하고 너무 참 안 맞네 방어만 하고 격도로 설까 야시 난해하다 아 저주 아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받아보자 아 카드 보상되지 체력이 게임에 재미가 좀 있어야지 저주는 먹어도 흡편은 안 되지 아 이제 상자 들어가오면 또 저주 먹을텐데 난리났네 아 썼어야 됐는데 잘못했네 지금이라도 나중이라도 나중이라도 이 숲 아 피 안 될 수 있었는데 아깝네 방금 방금 날라갔다 에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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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방어하는 맛이 좀 플레이가 좀 길긴 해요 아 나름 방어하는 맛이 있긴 한데 그치요 아 미, 미러치기가 있었어야 됐는데 아 크흠 아 저 수주 안받았어 20% 확률로? 아 그러네요 고렀네 저 수주 안받을 수 있을 것 같애 다운 턴 근데 사신 쓰고 싶은데 아 사신 결국은 부숴네 그냥 사신 쓸거버렸나보네 아 녹아데리는 날 졌지 공격카드를 얻을때마다 그 카드를 강화시킵니다 아 이기나버려서 집게만드네 HP나 한번 좀 올려볼까 했는데 무쇠 카드를 얻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쇠 카드 좋아하는데 어 아 재괄 도넛 나오겠지? 아 체력회복 잠시만 아 소리 좋다 아 성적까지 부탤 수 있을까? 사사삿 사사삿 16피면 충분하지 14피면 충분해 한 번에 볼마다 74피 정도면 아 야카시전이 더 난리났다 아 와아 한번만 버틴댄는데 흫 흫 흫 흫 무식한거 없으니깐 와아C 야아 잠깐만 와아 흔히 낫다 야 피가 없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손밖에 안남았다 branded 스누 흑 흐- 흑 designs 라이브 마트 quieren 개 냐 자막 자막 제발 tienen 크 prevalence 기 장애 자막 di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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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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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네. 아, 안 되겠네. 이사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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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아 대검하고 덱이 너무 안 맞는데 아 혹시 나올수도 있은가? 절개는 하지 않을까? 공격하도 그래도 좀 있긴 있어야지 아니 강단사진 할수도 있었나? 일단 좀 맞아주고 그냥 화면 좀 서글 보니까 흐흐흐 아 진짜 미안해 아 사신사신이 나왔어 못쓰기가 좀 그렇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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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사신제 불가 그랬나보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 기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 기회 없을 것 같은데 사신제 불가능하소 11 데미지 아 살아가는데요 다만 쓰레기인걸 지금 알았습니다 어 쓰레기인걸 지금 알았습니다 아 사라가는데요 뭐? 부스를 한 번 잡는 게 낫겠지? 아 근데 좀 아쉽게는 딱 이번 턴이 사신을 써는데 다 만필하가지고 좀 맞을 거 맞아주면서 다음 턴에 다 잡을 생각해야 되겠다 흠흠흠 2번 터대? 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흠흠 2번 터대? 2번 터대? 4번 터대? 3번 터대? 2번 터대? me 집사2장 절개가 더 땡기네요 아.. 거기 바다에 도착하네 아.. 상점이 나왔네요 아.. 저주를 잡으면 다음 턴에 저주를 안걸리거든요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다음 턴에 돈으로 제거하는게 낫지 않았나? 그렇지요 부적은 이제 걸릴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더 손해 같은데? 여기서 밖에 이제 하나밖에 걸릴 게 없으니까 다음 턴에 돈으로 박음 될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만피 보스전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채울까? 이걸 살까? 아님 방어돌 아.. 고민 되네 보스전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차라리 이걸 하나 삽시다 아 잘못 샀다 아 하나 잘못 샀다 아.. 안 좋습니다 야.. 얘 어떻게 잡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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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아픈데 이거 이거 못버트릴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야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되냐? 수비카드만 나오는건 힘들겠는데? 스팀 게임이 일단 무적으로 버텨보자 재물 쓸 때가 좀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무적 타이밍이 좀 안좋긴한데 아 지금 아니면 쓸 일이 없으니까 가야되겠다 이건 가야되겠다 방어 카드가 좀 필요하다 아 지금 펜촉쓰지말걸 아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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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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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망했네 아 이거 죽었다 아 갔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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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버틴다 와 방어 카드가 안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버텨 이걸 어떻게 문수룸하고 문수룸하고 하하 문수룸 막냐고 와 와 와 아 이번판 느낌 좋았는데 왜 저거 때문에 이걸 무너지냐 와 저것만 아니었으면 됐다 아 이번판 느낌 좋았는데 말이지 아 보석 온도 안좋고 아 이번판 좋았는데 거의 마지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저거 만나서 지게 됐네 막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이 이렇게 변해버렸네 어 개꿀 카드네요 아 마지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이 이렇게 변해버렸네 아 근데 제일 안좋았던거는 방어도 올릴거 많이 사놨는데 공격할게 안나오고 지금 그게 제일 아쉽긴하다 아 마지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게임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네 연속하자 연속하자 아 수비 두개 강하 초반에 강하는 나쁘지 않지요 아 유물도 찾아와야지 노래하는 그릇 어 나쁘지 않아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상접이 없는데 여기 있는데 저주받으면 안 되겠는데 아 진짜 수비만 한 번 딱 해서 그걸로 공격하고 나오고싶다 재밌을 것 같은데 9 데미지니까 18 데미지 아우 좋다 전투의 함성도 괜찮던데 전투의 함성도 괜찮던데 나보다 좋더라고 전투의 함성도 폐돌리기 이 게임이 엔딩이여서도 모르겠어 10단계까지 가본적이 없어가지고 지옥 10 까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6위 6단계 6위 느낌 스킬 카드를 쓰면 안되는데 스킬 카드를 쓰면 안되는데 고민되네 그냥 맞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치 16정도 맞아주면 그치 이번 턴에 공수를 같이 한 다음에 다음 턴에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음 이런식으로 괜찮네 어 다행이네 생각한대로 나와가지고 어 해시계 좋지요 몸통 박치기 진짜 한번 가보자 올 수비의 수비.. 수비의 공격 느낌으로 해보고 싶은 컨셉이었거든요 요런 느낌 아우 좋다 이런 느낌 괜찮다 한번 해보고 싶었던 컨셉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린 일단은 HP를 올려서 버텨봐요 한번 몸박이 수비 카드만 계속 집어봐야되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아우 약화 안받는거 좋지요 재밌을 것 같애 아하 호호 아 수비의 컴퓨스왕 청봉 비늘도 나쁘지 않은데요 하음 하랄 5 4 6 5 보스냐 물음표냐인데 아 보스가면 좀 빡셀거 같은데 피해볼까요? 보스가 괜찮네 방어 몸박이 더 좋았겠다 그렇네 오케 일부러 한대 맞고 피해냉겨둔 겁니다 아시지요? 분열 안시키려고 20프로 분열 20피 분열이면 나쁘지 않지 아 몸박이 좀 많이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아 나오긴 나왔는데 상..상태 음 공격 안해도 좋네 때리기만 하네 그래도 수수만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더라 아 공카드 나왔네 아 전투강화 아 몸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공카드가 나오니까 이거네 이거네 아 강화도 해줘야 되는데 전투정비를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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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정비를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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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된 것만 괜찮지 아 박치기 집어서야 됐나요? 아니랬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안전하게 방방공 가자 안전하게 방방공 가자 아 안 때렸다 아 안 때렸다 아 도망갈 준비하네 뚫을 수 있을까? 돈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아 아 몸박이 두개 들고 가야죠 몸박이가 필요하다 방어와 몸박이가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요 시나리오는 그렇게 그렸으니까 방어카드를 좀 많이 집어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 이거 써 써 써 써 써 아 이거 써 써 써 써 쩔어 이야아 뭐 깨겠는데 깰 수 있을지 모르겠네 또 수비카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 힘 한 번 더 가야될 것 같은데? 늦었을 때가 그게 제일 좀 빠른 방법이지 몇입이요? 몇입니까? 16 데미지 어? 아 뭐야? 방어를 하면서 체력은 채운다 그냥 HP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저주 받아줄만 하지요 받아줍시다 제거없다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주를 받고 상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주받고 상점이 여기밖에 없네 어? 출발하나 문에다가도 되겠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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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아우씨 깔보기 가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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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죽었네? 아 이번 컨셉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방어도 좀 핏살기 방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전투체면 이건지 보여야지 잠깐만 일로 올라가도 되나? 올라가도 돼 상점으로 한번 들려보자 좀 파는거 없을거야? 아 방어독 없을수가 없으니까 아 철회파동 가자 방어독 카드를 좀 집어보자 공카드를 다 붙여버리고 아 잘못했네 이것도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아 이번 느낌 으흠 괜찮네 느낌있어 느낌있어 아.. 사 그러면 잘 못한 것 같다 아 그지요 어차피 피는 안 들어왔는데 음.. 좀 아쉽기는 하네 ㅜㅜㅜ 느낌있네 좋은데? 아 리사이클을 위해서 안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HP를 한번 올려보자 그래 그래 민첩 하나 수자일까? 피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이 느낌 아주 좋네요 피하나도 안 달면서 때리는 맛 엄청나네 어마무시한 맛이군 야 아 아 말라주곤 가지 아 아 방어도 옆에 거 집을 거라 일단 상대물 가야 되니까 아 연사 강화할까? 연사 강화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타락하면 소멸하잖아요 공격 카드를 버려 폐 14개 14개 폐 밖에 없다 아 젖어 먹었네요 펜 좀 좋지요 야 이거는 고민해볼만하다 두 개 강하거든 제거해버리자 공카도 없애버려 상점 가야 되니까 보스를 한 번 잡으러 갈까? 아 카운터네 아 아 카드를 사용할 때 보다 체력이 일을 잃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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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하아.. 하아.. 소멸하면 나뭇가지 가져와서 조합이 개상이라고 아..그래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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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크흠.. 근데 좀 위험하잖아 이거? 다 없어지니까.. 딱 봐도 위험할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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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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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쨌든 잘 돼가고 있네요 아 저거 방 소멸 저거 집지 말고 아 괜히 집어가지고 애매하네 난이 애매해 아 몸박 수리몸 뽀몸박은 좀 ㅋㅋㅋㅋㅋ 뽀몸박은 좀 안될거 같은데 아 하여튼 저좋아 놓고 아 300골드 개골이네요 돈도 없었는데 아 뽀몸박 해도 되나 이거 아 미치겄네 문박만 나오면 어떡하냐 뽀몸박이라니 아 엘보 잡았어야지 어디가냐 아 상점 나왔네 근데 아 신속은 의미가 없고 일단 저좋은 좀 제거해줬고 218원인데 물음표도 의미가 없잖아 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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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차나 마실껏 돈 쓸 일이 있나 이제? 없는데 이제 아 상점이 하나 더 있네 그럼 일단 나가보자 다음에 비 나가고 하면 되니까 아 마이갓 잘했어요 돈 아 아 돈 아끼길 잘했다 와 돈 썼으면 개 망했다 돈도 쓰면 저절먹고 시작했다 와 고통치 보냈네 와 다행이다 와 죽었으면 고통에 젖었어요 하하 으헣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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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통 받을 뻔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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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핫 뭐..뭐 사라졌냐? 뭐 사라졌는지 모르겠네 어우 74 데미지 와..왜 이렇게 쎄 37 데미지 어어 오케이 깔끔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끝나는 상황 바리게이트 이거 가야되나? 하아 너무 늦었는데 하아 바리게이트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하아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가보자고 아 도넛츠 나왔네요 도넛츠 아 아 첫 턴 135 데미지 나쁘지 않군요 흠 피도 안달고요 바리게이트 스읍 무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무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무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하아 아 좀 아프긴 하네 야 근데 점점 세진다 큰일났다잉 소맬로 카드를 가져와 오는 수밖에 없다 어허어 설마 이거 못 깨는거 아니야? 설마? 어이 설마 말도안돼 야 설마 못 깨나 이거를? 이걸 못 깠다고 설마 그건 말도안되지요? 어이 너무 세긴하다 아 설마 못 깨겠어요? 피가 이렇게 많았대 45나 있는데 말이지 목걸이 위안 썼네 아 끝났는데 끝내야겠죠 177대1 와아 나이스샷 아아 벌써 몇단계야? 8단계 왔잖아 아아 방어 방어도 밀쳐내기 재밌었네요 야 이것도 생각했던 판 중 재밌었던 판이었던 것 같아 승전 8단계 가보지요 저주를 받고 250원을 받는다 그럼요 그럼요 저주 주세요 엘리트들이 체육도 많아진다고? 아아 쉽지 않겠네 누구요? 가지야 가지야 감사합니다 아 천원원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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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세개 아오케 아 두개만 있어도 되는거였구나 아 두개만 있어도 되는거였구나 와아 녹아내린 알 알집어줘야죠 아아 번개? 스킬카드냐 아아 아 아니구나 녹아내린 알 알집 들어가게 아아 제물 진짜 좋아하는데 제물 개사기 카드 같은데 제일 사기 카드 같아 아아 이 세개 스윽 아이안 어후 절단 음 이렇게 갈까? 그럼 다음 단에 공룡 나무툴도 잡을 수 있는데 아 근데 거미줄 중 4등인데? 곧 격돌 제가 참 좋아하는 카던데 아 천정지물일걸 어차피 강화되는데 아.. 생각을 못했다 안전한걸 갈 것이냐 도박적인것을 갈 것이냔다유? 개인적으로 도박좋았는데요? 아 드롭킹 나쁘지 않지유 엘버 잡으러 가자 카드게임이에요 카드게임 메이플 지금 패치해 그래도 10시까지 이거하고 메이플하러 가야지 끊을 수 있죠 강화해서 졌는데 소용돌이 근데 강화할게 없으니까 아 근데 소용돌이 안되겠다 소용돌이 안될것 같아요 아 오른쪽거 때릴거 잘못 때렸네 흠흠 맞을거좀 맞아주면서 헤어져 저 체력.. 체력보신 먹자구 아 근데 잘됐다 잘됐어 소용돌이 각이긴 한데 소용돌이가 좋던 애 나와야말이지 그리고 초반엔 좋은데 나중에는 쓸 일이 없어가지고 얘를 먼저 잡죠 아 얘를 때릴거 잘못 생각했네 다음돈에 얘를 잡을 수 있을거같은데 아니네 아뇨 어차피 못잡아요 잘했네 자 아주잘했습니다 어차피 못잡네 그럼 얘를 잡는게 낫지 피가 안나니까 잘됐습니다 만피 채우고 한대 맞고 만피 채우고 멤버 실패 아, 매끄러운 돌 나쁘지 않지요. 아, 깔보기보다 철회 파동이 난 것 같은데. 왜냐면 스킬 강화가 있으니까 강화에서 나오지요. 괜찮았어요. 아, 이런 느낌이지. 아, 좋았어. 지금 이게 녹아내된 알이 있으니까 공격 카드를 집어주는 게 아주 좋아요. 더럽게 가면 하나 받고. 아, 아, 잘못했다. 나이스 샷. 이렇게 해도 상관없었지. 어, 2뎀 맞읍시다. 다음 판 어찌 철회 획옥 해주니까. 이건 맞아, 저기 하지. 어, 이게 갑자기 공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수비 아니었나? 잘못 봤다? 아, 대검. 아, 대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강화를 좀 하러 갑시다. 강탈부터. 왜냐, 트루킥이 있으니까 강탈 강화에 넣으면 뒤가 변하겠지요. 아, 저기 여기다 보지 않지. 엘보도 잡으러 가자. 다음 판에 나올 거예요. 이번 판에 강태가 나오겠지요. 강타하고. 강타하고. 똑같은 데미지네요. 강타를 걸고 시작해야지. 자, 이제는 20 데미지가 들어오는데요. 방어, 방어, 수비, 획돈. 좋습니다. 레이킥으로 드루 먼저 보고. 수수공. 수수공 괜찮지요. 잘등은 얘가 이번에 방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저도 강타가 나오겠지요 또. 오케이. 아주 깔끔했어요. 금강좌 좋지요. 금강좌 좋지요. 아 스킬 카드는 별로 짓고 싶지 않네요. 넘어가 봅니다. 공격 카드만 짓고 싶네요. 아 수수공을 해야 되는데 입니킥 아 민첩의 들도 매끄러운 들도 아주 초반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네요. 일단은 방어는 필수고 절개는 들어와야 되고 19 데미지로 잡아야 되고 강탈로. 오케이. 갈감하네. 아 쌍대금 쌍대금 뭘로 강화하냐? 하... 코스트도 없는데 아 미치겠네. 어어 악마바. 아 근데 악마와 쓰기에는 그게 없어가지고요. 아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올려줄 카드가 없어가지고. 오 천둥 니킥 들어보고 수비의 공격에 수록돌 깔끔했지요 아 뭐 아직 예약되어있는거 없습니다 아 이거 쓸걸 빨리 잡읍시다 굳이 체력 채워주는데 맞을필이 없을거같아 마무리? 103 데미지 무적하나? 안전하게? 네네 다게드 돈입니다 가보자 최대체력 열심히 올려보면 되지 보스를 좀 잡고싶은데 아 일로 가야되겠다 이거요? 17,000원 주고 사야되는 게임인데 아 애매하네요 딜을 넣는게 달까? 약할을 날려보내는게 달라나? 아 이거 이걸로 때렸어야 되는구나 아 약할을 보냈어야 되나? 딜을 넣는게 나왔으려나? 아 아 아냐아냐 약하다 나중에 되겠지? 하다보면 아 딜 넣었으면 끝났는데 아 이거 물약 쓸거라 아 늦었다 늦었다 에이 폰멜타격으로 들어오란다 연타가 낫겠지요 어 어 음 저주 살까? 저주 사버릴거네요 믿음을 가지고 어어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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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주 가보자 왠지 저주가 왠지 효용이 있을거 같애 느낌이 좋아 아 또 스타를 강화하고 체력이 너무 없네 체력이 너무 없네 체력이 너무 없어 엉 아 안 для 모르겠다. 한 대 맞아주고 다음 전에 재검고 좀 끝나겠다. 재검고 좀 끝나겠어. 아 근데 안 나왔네? 그만 짚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세드 걸렸네. 한 대 맞아주고 짜증나는 듯이 없죠. 아 근데 너무 아프네. 아 이격들 위험한데요. 아 여기선 힘을 올려줘야 되겠다. 힘을 올려줘야겠어요. 이번 판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야 얘도 잡아야 되거든요. 엄청 세가지고. 몇 데미지에요? 34 데미지. 다음번에 점블드. 다음번에 점블드. 다음번에 점블드. 다음번에 점블드. 아 부족한데요? 이 데미지? 음.. 이 데미지 맞아줘야지. 아 고등의 차 좋다잉. 이더류. 가야죠. 이더류 가야죠. 아 너무 빡세되네. 아 너무 빡세되네. 아 너무 빡세되네. 일단 인구물 먹을지 말지는 잠깐 고민해봅시다. 먹어 먹어. 먹어. 조금이라도 피 아껴봐. 아 이게 마나가. 아 에너지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타 싹싹 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데미지? 56. 아 오리알건 좋다. 3 데미지까지는 오반데요? 집어보도록 하지요. 실과 바늘 좋지요. 전투장비 짓기에는 제가 전투장비 다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걸 쓰고 공격카드를 써야되니까. 그러면 안되겠다. 아 유물받아야죠. 찾잔. 푸른양초. 저주카드를 사용하면 체력이 1일국가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푸른양초. 발금결에 잘해야지. 야 팡금금한데 못하고 우리를 보면 혼보 장난아니네. 팔금금 못하고 우리 알고는 혼보 장난 아니네. 미쳤네. fossil화가 Meine 러리, 일단 체력이나 좀 채우자. 일단 체력이나 좀 채우자. 자세력이나 좀 채우자. 아 잡을 수 있거든요 다음 턴에? 아 다음 턴에 잡았어야 했는데 아 철회바당 집을까? 아 카드가 순환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아 너무 아프니까 방어 카드 좀 집어줘 아 이거 읽어줘야 되는데 피가 너무 없는데 아 20밖에 안 남았는데 아 체력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체력 회복하는 느낌이 안 나 고통 받으리라 얘도 잡아야 되는데 아 얘를 먼저 때릴 걸 그랬나 보던 다 잡아가지고 이제 아 얘한테 얘 이렇게 봐야 되겠네 아 아 둘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 좀 생각해 볼걸 근데 어차피 결과는 피는 안 달 거니까 아쉽긴 하네 아 책이요 전투 사용시 무작위 파워 카드 한 장을 얻습니다 비용은 0이 됩니다 그런 카드이지요 야 이걸 추력 배고 파고 가야되나? 아 휴직 합시다 만피가 짱이지 그치 안전하게 봐야지 파워 카드를 공짜로 주는 거 이렇게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카드 한 장을 무작위 뽑습니다 아주 개망했네요 아 이거 필요한데 야 이 턴을 다 넘기라고? 와 미치겠네 야 방어 필요한데 투피 썰게 맞으면 뒤지는데 와 아무것도 쓸 게 없다 쓸 게 없어요 슈피 썰게 맞으면 뒤지니까 쓸 게 없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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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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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ning승 estimat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난 얘가 진짜 싫더라 아 선수 잘못했다 아 이거 너무 하던 안이던데 얘는 아 나 피 50밖에 없어 미치겠네 아 얘는 너무 센데 아 푸전곰에 괜찮았네요 어 근데 얘 생각보다 이렇게 피가 없냐 얘는 난 때린게 없는거 같은데 아 잘못했다 아 어 이거 방어드가 은근히 잘 올라간다잉 메이플 점검하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넘어가버리네 아 이제 무적 얼마 없는데 사다 남은거 같은데 무적 이번 돈을 버텨야되는거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아 이것도 잘못했다아 아 아 걔 못하십 이번달에 못자고 난리난다 흠 난리나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죽으라는 법 없지 부메랑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필요한 카드가 아니에요 아니, 첫 턴은 약점 분석할 게 없네 32뎀 왜 이렇게 세 좋았어 와, 첫 턴은 할 게 없다 이러면 얘네가 계속 공격할 텐데 아 또 공격도 안 왔네 아, 이거 절단 그럴 수도 없고 약점 분석이 자꾸 나오는데 공격을 안 왔네 아, 이젠 다 미치겠네 아, 너무 세다 16, 16 16 되면 좀 아니, 핸드가 왜 공격을 안 왔네 야, 핸드가 이럴 때 공격을 하네 하필 또 아 미치겠네 아, 이거 너무 잔인하네 게임이 이거 현대가 이럴 때 공격을 하네 약점 분석이 없으면 공격을 하네 약점 분석이 없으면 공격을 하네 약점 분석이 없으면 공격을 하네 야,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때리지도 못하고 약점 분석하고 이제 분노하고 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거 22 데미 한 대 때릴 때 마다 약점 분석하고 무적하고 한 방에 가야 되겠다 어,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어, 괜찮네 이름 떨만 하네 아, 이건 안 돼요 못 들어오네 창조도 데미지 나온다 한 번에 끝내면 될 것 같아 무적하고 언젠간 한 번에 나오겠지 힐 한 번 하자 아, 약점 분석 나왔는데 안 때릴게요 한 방에 이긴 한데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 있어가지고 무적하고 같이 나왔을 때 그때 때리면 될 것 같아 같이 나오겠죠 무적 하나 하나 남지 않았나요? 아, 뭐죠? 뭐죠?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세 개 집지 않았나? 무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수비 수비 공격을 하면 되잖아요 이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여왁으로 만들지 오케이 좋았어 사열 하나 갑시다 하아... 사열 광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만피에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 또 손 도넛 초네 아, 또 손 도넛 초네 아... 하아... 상실은 지금 쓸 수가 없는데 아 톤이 이렇게 맞는데 왜 할 게 없는 거니 이게 다 드로우 카드가 없어서 그래 권민용이죠? 뭔지 아시죠? 아냐아냐아냐 넘어가봐 아직 맞을만한 거 같애 얘를 이번 대상 잡아야 되는데 와 이걸 못 잡는다고? 무적 들어가야 되나? 수비수비로 될 거 같은데 한 대 맞으면 이제 드로우 카드 하다 하다 주니까 야 수비할 걸 생각해보니까 안 나오면 어떡하냐 사진을 쓰고 싶은데 방어들 까고 사진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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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설마 지진 않겠지 아 또 깼다 와 승천9 승천9 891, 96에 피해를 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승천9 10 얼마 남았다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흠흠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 30까지 아 저주를 하나 받고 저거 넵을 좀 보고 저주 맞으면 어 저주 맞읍시다 이 돈 받으러 가자 9단계는 뭐예요? 보스들이 더 많은 체력을 가집니다 아 체력이 많다고 수비가 많으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던 얘기로 듣겠습니다 그럼 박밀전사도 한번 해볼만 하겠구만 박밀전사 박밀전사도 괜찮지 방어두는 왜 이렇게 많냐? 원래 방어두 5 아니었나? 근데 공격력이 낮아졌나? 아닌가? 속б 세개의 공격이 필요한 부분 있네요 흠흠흠흠 흠흪흠흠 흠흠흠흠 아... 저 전투장비 진짜 안좋아하는데... 집어보겠습니다. 초반이니까요. 강화해준면 되지. 변화란... 어어... 아니 꼼짝하... 아 잠깐만요! 아니 그... 저조에서 저조로 바뀌는거에요. 고나... 아... 처음 해봤습니다. 와... 저조에서 저조로 바뀌는거네... 아 신선강화 아까 차라리... 아... 날려보내가지고 아까 죽겠네... 뭐하죠? 편지칼은 별로 없고... 닷... 닷이 참 좋긴한데... 첫 턴에 방어도 얻는게 정말 좋거든요. 최적관리도 편하고... 개인적으로 좀 닷을 좀 사고싶네요... 닷이 또... 닷이 또... 일품이지... 초반... 첫 턴에 방어 안한다는게... 정말 좋으니까... 닷이 또 일품이지... 아... 치약도 나쁘진 않은데... 닷이... 이게 참 일품이거든요... 한 대 마저도 뭔가 좀 여유로운 느낌... 공격을 할 수 있다는거... 닷이 전 참 좋은거 같애... 물론 그 다음이 없긴한데... 공격이 낫겠죠... 힘을 굳이 올리는것 보다는... 이러면 다음번에 공이 나오면은... 바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다시 없었으면은 엄청난 피를 맞았겠죠...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옥거미... 아... 역전문성이지... 옥거미죠... 옥거미 집어집어... 부스 가야되나는데... 아... 갑시다... 부스 가져야지... 아... 근데... 아주 쓰레기 캐카드네요... 다... 산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아... 그냥... 강화로 갈걸 그랬나보다... 부스 잡아서 뭐하나... 아... 카드가 안좋아요... 지약을 거는게 맞았을까... 자... ㅠㅠ 신성이었다면 신성 행성 같고 그것도 쉬웠을텐데 결과론이겠지? 아 뭐 기가 막힌 공격이 없어가지고 너무 난해하네 공격카드가 시원치 않아서 수비카드도 시원치 않아서 쉽지 않겠어요 피는 엄청 많이 나고 시작하겠어요 그저 그저 시원치 않죠 아프긴 오직 예쁜데 아 또 약한데 아 너무 아프다 방어도도 휠 떨어지고 아 다운툰 잡는다는 생각으로 가야겠다 너무 아프다 아니 피가 벌써 이러면 강화해야 되는데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좋은 유물이 나와서 효과치를 발휘하겠지 나쁘진 않네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 음 음 음 땡긴다 나와 선전성 땡기면서 해야지 어떡하냐 너무 땡겼다 휴식 휴식 강화도 한번 좀 하자 아 미소 짓는 갓 감이 아 유물 찾으러 가야겠다 와 언제 언제 찾아 ㅋㅋㅋㅋㅋ 아 멈추지 않는 팽이 지뢰 지뢰 회복 아 이 세개 뚫을 수 있을까 아 아 이번 판은 좀 컨셉도 없고 답도 없는거 같네 아 니킥 동전이냐 바라냐네 바라가 막긴하겠지 아 강화할게 너무 많다 강화할게 너무 많아 와 지붕 보람인데 잡을 수 있는게 없네 잡을 수 있는게 없네 아 있네요 시베리니까 얘는 잡을 수 있고 그렇지요 다음은 얘를 때려야겠네 아 근데 닷이 있어가지고 아 닷 나이스샷 흠흠흠흠 소모 흠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공격을 강화했어 얘를 잡을걸 그게 나왔겠지 흠 흠 흠 흑 닷 흑 갈보기 여기 갈보기 하나 갈볼까요? 갈보기 한 장 정도 나쁘지 않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오래 안 걸 것 같아 물약 짚기 좀 애매하네 보스전에 그냥 바로 문 대니까 급한 게 아니니까 아 아주 쓴 것 같아 다음 순간 공공하면 딱 끝나니까 아 나쁘지 않게 굴러가고 있긴 한데 가충타격 하나로도 집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강화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바라를 먼저 강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라를 좀 먼저 강화해야 되겠다 들어가보세요 아 여기 버스 아 여기 버스 36 데미지가 들어오는데요 깔보기를 하고 까보기를 불러올까 차라리 방어를 좀 해 주는 거 잘 안가 없을 때 또 이 역할을 좀 보여 아프니까 어깨 바라를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공격에 어울리면서 이런식으로 가야되겠네 아유아유 뭔가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못길 것 같지는 않다 상황 딱 봐도 어깨 이거는 마저 줘야되는거죠 깔보기를 들고 와야되니까 그쵸 그렇지요 광란이 공격공격하면은 17에 28에 39 되니 부족하네 강란이 공격을 한 번은 할걸 그랬나보다 또 공격 들어오니 광란이 공격을 걸어넣고 네네 승천구가 단위드고요 층쓰는 16층이런 얘기 헉, 헉, 헉 가중타격 헉, 헉, 헉 네네, 그렇습니다 와, 뭔가 여유롭다? 뾱 fram 그냥 공격 좀 할걸? rate axes 너무 수비적이네 한계 돌파 한계 돌파 가자 가자아 작은집 아.. 천둥이 땡기는데 데카가 좀 안 막히네 파동을 가자 수비와 공격 위주의 느낌으로 가면서 전투 장비를 잘 뽑아야겠네 도련이 좀 있으니까은 차라리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엘보아나 엘보를 좀 잡으면서 가고 싶으니까 강화할게 좀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둘 세번 두번 정도 할 수 있고 한번 두번 다 두번이네 음.. 차라리 상점을 빨리 가자 흠흠흠 가서 결정을 해보죠 자.. 곰을 쓰게 돼.. 수비를 쓰게 되면은 저술을 쓰는 스킬인데요 스킬이죠 스킬 아.. 근데 너무 안좋은게 나왔다 너무 안좋은게 나왔어 너무 안좋은게 나왔어요 자.. 약화까지 끌렸구요 약화란 무엇인가 약해졌다는 뜻이지요 열풍 근데 얘는 공격을 안하네 죽어도 안하네 만들기 아.. 공격해야 되겠다 공격하면 할 때가 되겠어 그래야 잡지 언제 잡냐 공격하면 계속 올려서 아이고 아이고 40 데미지인데 40 데미지를 넣으시네 언제 이렇게 힘을 많이 올리셨대 야아 설마 여기서 죽는거 아니야? 위험한데? 아니 언제 수비를 이렇게 공격을 많이 올리셨대 난 못봤는데 아니 언제 힘을 이렇게 많이 올리셨다니 어 벌써 피가 없네 이야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야아 이 맞는 짓인지 모르겠.. it 보스 있는데 못 들면 대구 어떻게하냐 흠 entertainment 홉 맞으면 간다는 생각이구나 이제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힘을 하나 쓸까? 지금이라도?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프다 아 몇 남았어요? 죽었나? 어? 갔잖아! 아니 아니 언제 죽은 거야 아 정말 골드를 전부 잃고 체력차도 16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보이네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요거 가자 세번의 전투 동안 체력이 하나 둘 셋 해서 일복금자로 잡는거죠 아주 개꿀맛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중간에 만나면 안되는데 요렇게 두번은 가서 싹 끝나는거죠 아 지옥검을 먼저 할거야 아니지 됐다 야 제발 위중의 하나다 위중의 하나다 싹 어 맞췄다 나이스 어 나이스 와 요거 장난아니야 와 미쳤다 개달려 맞다 와 자 아 아 느낌좋아곌좋아 이건 장난아니야 에일보드 안되어 아닙니까 이제 쒸 쒸 쒸 쒸 아 딸기까지 세력 체력올려주기까지 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쒸 쒸쒸쒸쒸쒸쒸쒸쒸쒸 일단 일단 넘기자 일단 넘겨 보자 느낌이 좋아. 이번만 장난아니에요. 아 이번만 느낌좋아요. 이건 장난아니네. 난리난거같아. 엘보를 갈까? 가볼까? 아.. 얘네.. 시작이 좋지가 않아요. 자.. 생각을 잘해야되요. 요거를 이렇게 잡고요. 요거를 먼저 걸고. 강탈을.. 걸어서.. 자..잘못했네? 반대로 했어야 되네. 반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데미지가 안다니까. 아이..잘못했네. 지압을 걸어야 된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2개. 2개. 티라니 넣은게 어떻게 보면 잘 됐을 수도 있겠다. 아.. 염조 좋지요. 바라.. 나쁘지 않지요. 보스를 또 잡고 싶은데요. 올라가겠습니다. 부정 나쁘지 않지요. 상점은 필요없을거고. 저주 막아주지요. 자.. 바라를 먼저 쓴다음에. 강탈을 지금 넣고 들어간다. 아냐아냐. 차라리.. 그거까지 먹고 가자.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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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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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은 새벽 이에요. 대검은 쏴야될 것 같다. 수비를 해야겠다. 수비하고 물약을 쓰자. 강화를 힘 역화시키고 어퍼컷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토커스를 할 것 같다. 강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아 멈추지 않는 팽이 좋지 아 칼란은 너무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가봅시다 자 모름 별 지나가구요 아 세대체력 와 92체력 강화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옥검을 먼저 강화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모로 한번 잡읍시다 아 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잘 나왔네 어 어 저 유물 안했나요? 뭐 있었는데? 내가 아직 못봤나? 내가 아직 못봤나? 뭐가 있었죠? 왜 내가 유물 안했을까요? 뭐 있었는데요? 아 아 최대체력 올렸다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아 자연스럽게 최대체력 올리다보니까 아 유물을 했어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저 한번도 지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얘를 때려야겠다 얘를 먼저 막고 얘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아 아 이거 막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쏜올 마이 미스틱 마이 미스틱 마이 미스틱 피 올려야겠는데? 100년 퍼즐 매 전두 처음 피해를 입을 때 3개의 이펙트 아 천둥 좋아하는데 천둥 하나 집을까? 아 근데 강화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설마 못 깨겠습니까? 설마 못 깨겠어? 아 대금 강화할거라 아니다 잘했다 잘했다 대금 강화할거라 에이 월에이 앤 어제 쓸걸 그랬네요 진짜 아껴자 필요 없었던것같은 다음 돈을 때립시다. 아시죠? 오케이. 그럼 차라리 이걸 옆에 걸 쓰는 게 맞았던 것 같아. 42 42 42 42 바로 분해시켜? 에이 설마 헤헤 아 오케이. 아 깔끔하게 들어갔네.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갈 수가 어 오케이 연사 하나 좋지요 아 소멸도 한계 돌파도 나쁘잖아 연사 하나? 일단은 소주를 집어주시고요 소주는 진리지요 진리를 거부할 수는 없지 진리지요 아 한계가 났어요 아 그래 일단 잡자 떨구고 대금으로 잡고 아 이거 써놓자 그냥 써 격돌이죠 격돌이죠 어 유물을 획득합니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직할때마다 카스 보상이 하나 줍니다 아 강화부터 강화해 어 너무 많이 되네 너무 꿀카드네 아 투약해줘야지 투약해줘야지 아 바꾸자고 유물하고 아 저 돈으로 살게요 아 좋았습니다 아 강할게 너무 많네 연사를 아 요것도 하고싶은데 힘이 짱인가 힘부터 올릴까 오케이 26 아 근데 애매하다 애매해 일단 쓸까 11피밖에 안되는데 쓰나맛한데 이게 맞는거 같네요 이게 맞는거 같애 세장 들어오고 다음톤에 천둥하고 타격하고 샥샥하면 두마리 한마리에서 두마ECH 아이스크림까지 아아 분노나 짚자 무난한거 가야되겠다 재룡가자 아 재물부터 하고싶은데 연세부터 맞는거같애 그저 강화를좀 하고싶은데요 아우 전등까지 야아 야야야야 아아 천둥강화할거거든 아 대검이 있구나 아 대검을 안하고있었네 대검을 안하고있었어 아 개구리 이건 개구리인거같애 아 아 카드 드로우카드를 좀 뽑을걸 그랬나보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전하게 체력 회복하고 싶은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야. 뭐가 좋아하냐? 지옥검. 아하... 아... 연세가 좋았네... 너이스... 아... 쌍견사. 아... 쌍견사 갈만하지. 강화 많이 해야겠다. 상처받아. 상처받아봐. 받아봐. 초타임 많이 넣어보자. 상점을 좀 많이 가야되는데. 상점이라도 강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처받아. 한 번. 두 번. 세 번. 제일 많이 하는 게 세 번이네. 뭐 어딜 가나 똑같네. 상점도 한번 가야되는데. 돈이 있어서. 엘보나 잡으면서 갈까. 그럼 차라라. 그럼 세 장 드로. 그렇지요. 중. 공. 공. 발. 아 수비 쓸 걸 그랬나보다. 아... 아니다. 아, 얘 때릴 걸 그랬나보다. 아, 이거는 맞는 거 같아. ologically.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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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쓸꼴 별거 런닝했지 HP 아 나왔다 와아 좀 더 재면 나왔다 이건 짚어줘야지 약화 시작 와아 이거 좋지 돈이 없네 이제 아 상점 가지 말걸 아 카드 하나 제거 좋지 아 나 수비 카드가 너무 없다 아 결국에 맞아서 뒤질 것 같다 수비 카드가 너무 없네 수비가 없어 돈이 없잖아 어차피 수비 카드가 너무 없는데 어어 타격을 버려 아 강화하러 갈까 엘보를 잡는게 낫 엘보를 잡아야 돼 엘보 강화에 뭐가 되니까 엘보를 해 엘보를 입힐 히히히히히히히히. 이야아~~ 좋았습니다 이 도류 가야지 이거야 가야지 이 도로 가야지 이 도로 필수카드제 이 도로부터 가가자 엘보 또 잡으러 가 아 얘네가 엘보였어? 아 이거 피 다는 카드가 없네 피를 달고 지찍해야 되는데 어 어 나 무언팽이지 아 아 깜짝했네 아 어 진지 어 엘보 그냥 물음표나가까워 강한건 한번밖에 못하는데 일단은 두로를 먼저 봐야되겠다 너무 망했는데 너무 아플것같은데 자 생각을 좀 해보자 분노를 이거 뭐야 무한팬이 소비 어 어 봤어 다음카드 아 또 실수했네 아 다음카드 봤어 아씨 아 평화로운 단면이 아 스케일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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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h 아 사불 주면 어떡하냐 쌍투체면 가져야 지금 가져야 돼 쌍투체면 가져야 되는데요 아 소용돌이 바로 9 6에 54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와 육사 24댄 맞아야 되는데 아니네 더 세네 와 씨 마무리 아 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좀 아프긴 했는데 야 발굴도 있고 이걸 뭘 해야 할지 잘했다는 소문이 나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말이지요 연사가 날 것 같은데 그지요 아 안전하게 체력 회복하니까 굳이 그지 체력 회복하자 어 쌍투체면이다 쓰리투체면 가면 안하지요 체력 100으로 가자 자자자 인공물을 또 만났는데요 전두체면을 먼저 시작해야겠네 전두체면이 나왔고요 연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쌍 쌍 쌍전동으로 가야되겠군요 저 수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건데요 자 너무 과감 WordPress 아 11단계 1전 또 이제 야 이돌이요 들어갑니다 이돌이요 봐라 들어갑니다 봐라 또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옥본부터 몇 데미지? 일단 한마리 잡고요 등은 써주고 표식 써주고 반대 맞어줘 더하게 지옥 10단계 승차 10단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천둥 20 데미지 35 데미지 메이플 10시까지 점검이잖아요 메이플 10시까지 점검이잖아요 979 APL 종료 승차 모드 10단계 딱 이거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메이플 하러 가야될 거고만 승차 10단계 들어갑니다 10단계는 저주 한 장을 와 저주 카드 자꾸 갖고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야 아 수비 두개가 나쁘지 않지 저주 뭐.. 뭐 줬는데요 아 요거 괜찮지 차라리 이정도 나쁘지 않지 저주를 제거하고 가야되겠다 변화하거나 없애면은 근데 이거는 제거 하긴 해야죠 그죠 나오는 꼴찌 한 번일게요 최고단계 승차 10단계 가로 최고단계 요거 적혀있지요 이렇게 sane 추우드또 승차 승차 한 장밖이라고 하기에는 그 한 장에 차이가 크니까요 어.. 다른거 제거할 수 있는걸 없애버렸으니까 이거 게임은 엔딩인가요? 저도 몰라요 나도 안해봤어요 엔딩입니까 이거 끝나면은? 게임 끝나버리나요? 아 이게 나왔네 아직 개발단계야 그래? 아직 개발단계인데 요정도랍니까? 아.. 야.. 아니요 도적 1단계에요 도적 아직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이게 낫겠다.. 아! 선동 맞춰서 잡았잖아.. 마이 미스테이크 잘 맞을 것 같은데 도적하고 도로킥하고 가져와 가져와 가져 가져 가져와 아니.. 아니 피.. 피 어떡할거야 야.. 야.. 씨.. 휴색해 휴색해 야.. 씨.. 야.. 씨.. 포화로운 베개 가져올라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한 대 맞아야 돼 야.. 씨.. 야.. 씨.. 야.. 씨.. 아.. 씨.. 형.. 씨.. 아 양초 저지를 받으러 가야겠는데 아 아 이거 복실 왜 했냐 36 다음 단에 써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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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를 먹으러 가야되겠는데 큰일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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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이거 카드 안 넣어서 맞다 뒤질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마무리 해야죠 6,4,20,6,38 이거 때리자 어쩌게 못 잡을 것 같아 아 공격해야지 왜 소비했어 뭐 하는 거니 어휴 많이 더 닿았네 아 의미가 없었겠지만 지금 잡았을텐데 그쵸 공구암 공구암 정말 좋은 카드지 아 이 천둥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천둥 가자 야 천둥이 안 나온다고 공구암 아 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천천히 가자 천둥수비수비 천둥수비수비로 가자 공격력은 벌써 이뤘어 천둥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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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수 천둥수비 아, 삼천둥은 좀 아닌 것 같고 거 좀 아닌 것 같고 아, 삼천둥이 아, 삼천둥이 다음 턴을 잡아야겠어. 이게 다일 것 같아. 수비에 3피 아끼는 것보다. 도망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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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난리 났다 죽겄다 죽겄다 와 큰일 났네 이 안되면 나 뒤질 것 같은데 이제 아 일단 쪼르를 먼저 정리해야 되나 아 아 진짜 망했다 얘가 공격하는 순간 난 뒤졌다 얘를 좀 때려놓자 다 공격 안했을 때 이제 공으로 확 바뀔 거 아니야 수빈은 이미 잃었고 얘를 어떻게든 까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난리 났다 이건 뒤졌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모르겠다 얜 잡아야 되잖아 뭐지 수빈 해야되고 아 얘를 빨리 잡는 게 맞는 거 같아 그쵸 아 좀 맞들었다 얘를 먼저 잡아라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재밌는 거에요 자기 돈에 맞는 걸로 아 아 죽었네 스피카도 안 나오면은 아 얘를 잡을 수도 있구나 반대로 이렇게 아 살았다 와 이거였으면 죽었다 야 씨 좋았어 좋았어 일단 살았죠 아 다행이다 아 마치 상점을 한번 가야되는데 아 여기로 가기엔 좀 너무 멀지 않나 나 가고싶네? 저기로? 나 가고싶네? 저기로? 가볼까? 바로 들어가 함 딜도 못는데? 아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뭔 30일 데미지 야 다음번에 끝낼 수 있을까 또 뭐 턱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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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고 하고만따라 아 수비했으면 안됐는데 체력평하고 하고만따 하나는 그래도 공카드 하나는 나오겠지 다음 안나오면 공격해야지 아 안나왔네 아 이건 진짜 안될거같아 이건 아닌거같아 아 왜집었어 아니라면서 아 이거 어떻게 버티냐 보스 바로업인데 아 미치겄네 야 이건 못잉된다 아 이건 절대 못잉된다 타임 아 이거 절대 모를래 아 그래요? 아 저주는 자꾸 생각을 못하네 아 저주는 잘 생각을 못해요 제가 아 아 못깰 것 같다 다음 보스인데 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야 미쳤네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다 남았는데 아 대군 강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아 끝났다 와 아 하아 무조건 뒤졌네 와 하아 무조건 뒤졌네 하아 무조건 뒤졌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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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았는데 하아 이걸 죽이네 아니 쟤놈 원래 공격 안 하잖아 하아 아쉬움을 남기고 메이플하러 가야겠죠 패치 끝났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쉽다 10단계인데 마무리해보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